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후 성형의 이슈아이십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겪었던 이 아버지의 간증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알고 또한 깨닫고 깨어있으면서 아버지, 어떤 상황과 안경 속에서도 아버지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꼭꼭게 잡고 어떠한 상황과 안경 속에서도 아버지 모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악한 형들이 공격해서도 아버지의 굳건히 아버지 지키고 아버지의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와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자렛 예수와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사원하입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겪었던 간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엄청난 뉴스거리로 지금 세계적인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 또한 한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문제는 단순하게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앞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모든 촉각을 다 군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잠깐 누군가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제 허리 부분을 뚝 하더니 아주 심한 소리가 났습니다. 뚝 하더니 약한 영들이 약한 영이 누군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의 공격을 어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24시간 제 영혼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항상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24시간 항상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항상 성령축만으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가지고 건강한 편인데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던 갑자기 이러한 일들은 바로 어택입니다. 제가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은 어택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어택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런 어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허리를 확 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뼈가 척추 뼈가 뚜둑하면서 갑자기 그 뚜둑함과 동시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 것 동시에 두려움이 쫙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틈을 타서 제가 영적으로 약간 좀 다운되어 있는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지금 그러한 틈을 타서 갑자기 제 허리를 치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뼈가 완전히 뚜둑도 아니고 뚝하다니 완전히 무슨 뭔가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그 고통이 정말 엄청 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동시에 두려움이 쫙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의자를 붙들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완전 방언기도로 완전 도배를 했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막 방언기도를 하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을 하고 막 예수와의 피로 발라달라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방언기도로 완전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기도로 아버지 뭐 다라며 스타카라며 방언기도로 완전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영적인 품질 내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들이 저한테 들키면 제가 완전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든지 뭐 난리를 피우는데 방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이 방언에 이 방언에 엄청난 영적인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엄청난 영적인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격을 받자마자 저는 그것이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척추 쪽에서 뚝 하는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완전히 크랙도 아니고 뚜둑도 아니고 뚝 뭔가 끊어진 소리와 동시에 완전히 완전히 허리가 엄청난 통증이 온 것과 동시에 공포가 쫙 제 가슴 속에 밀려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정말 꼼짝도 못하고 모든 몸이 꼼짝도 못하고 전신이 그냥 완전히 방언기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막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빨리 제 몸 속에서 빨리 빨리 이것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막 방언기도로 막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아주 저한테 달려드는 이 악한 영들은 거의 사탄 오른손 급들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놈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평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눈도 마음도 막 이런 모든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틈을 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제 좀 그러한 틈을 타가지고 그 순간 바로 치는데 저는 완전히 이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예수야의 피로 발라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뭐 남들이 듣던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뭐 어쨌든 그 자리에서 막 방언으로 완전히 예수야의 피로 발라달라고 그러고 막 예수야의 용어로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래서 약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 고통, 그 엄청나게 아팠던 그 고통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꼼짝도 완전히 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꼼짝도 못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아 정말 이 놈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쳤구나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렇게 막 열심히 제가 막 방언계도 하고 난리를 한 30분 동안 완전히 방언 도배를 하고 난리를 피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그 고통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 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단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눕는다든지 뭐 이러면 완전히 막 어느 정도 조금은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것이 악한 영들이 공격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심하게 공격을 받았을 때는 완전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릎에 완전히 그 공격을 받았는데 그 이제 그 파장이 약 한 3주 정도 약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완전히 걸을 수도 없고 완전히 막 완전 그러한 제가 이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도 없고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그 기간이 약 한 한 달 한 달 넘게 걸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약한 영의 공격이구나 싶어가지고 완전히 시작부터 얼마나 방언으로 도배를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완전히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한 영들을 막 완전히 도배를 하고 완전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발라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대는 기도를 막 하고 난리를 피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거짓말같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엄청난 그 아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허리를 좀 움직일 수 없다든지 고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든지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가 강증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악한 영들이 곳곳에서 쫙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살 때는 악한 영들이 뭐 그냥 수시때때로 그냥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막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막 점쟁이 찾아가게 바꿉니다. 점쟁이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악한 영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떻는지 뭐 하는지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들을 찾아가시면 안됩니다. 악한 영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악한 영들한테 가면 악한 영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많은 고통을 주지요. 해결책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는 악한 영들이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아무튼 악한 영들이 쫙 깔렸는데 수시때때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수시때때로 그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거룩하게 끝하고 순결하고 순서가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고 항상 예수와의 피해별로 발리고 또 우리 성령 충만하면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슨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여러가지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틈을 타서 악한 영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할 순간만을 그들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대기 항상 그 기회만을 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아무튼 오늘 이 간증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가 병마를 쫓는 방황기도가 좀 세게 나갔습니다. 약 한 16분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나갔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처럼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일단 깨끗한 물을 마시시고 물을 꼭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꼭 드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아픈 구석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슨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무슨 아픈 구석이 있다 그러시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집에 올리브 오일이라도 오일이 있으시면 그 오일을 한두 방울이라도 바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께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은 우리의 죄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치운 죄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았다든지 음란한 것을 보았다든지 무언가를 들었다든지 귀로 들어오는 것도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혀로 짓는 죄들도 마음으로 짓는 죄들 모든 것 악한 영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좀 많이 다운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서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겪은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한 번 더 일깨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 간증의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오늘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이 정말 방언에 하나님께서 하는 이 기도에 방언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아 태워 당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달라고 죄를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발라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어디 아픈 구석에 있다면 집에 올리브 오일이라도 한두 방울 그 자리에다가 바르시고 먼저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병마를 대적하는 방언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셨던지 무엇을 하셨던지 간에 무엇을 봤던지 무엇을 들었던지 무엇을 하셨던지 간에 완전히 그 죄에서 180도 완전히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두 방울의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 자리에 아픈 구석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팍 하시면서 그 방언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 병마를 쫓는 방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그래서 정말 정말 그 순간 저는 그 어택을 당한 그 순간 완전히 뚝 하는 엄청난 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끊어진 듯한 소리와 함께 엄청난 공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택이구나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전 방언으로 기도를 완전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순간순간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갑수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믿음과 또한 예수야를 믿는 믿음과 예수야의 피와 그리고 방언 기도에 엄청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감정을 드리며 정말 여러분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와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